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손흥민 선수 마크를 쓰고 경기를 출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손흥민 선수 마크를 쓰고 경기가 열리는 이곳은 어떡해 어떡해 아아 되겠어 아아 아우 가방이 들어온다 아 크로스가 너무 많아 맨날 몸을 바꾸라 조기성 성준호 이강인 이강인 우아 우아 또 골대 골대 맞았어 저거 공회전 없는거 보이지 무회전 아 저렇게 이렇게 깜찍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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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자 1030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땠어 어땠어 어 좋았지 이렇게 크게 사진을 두장이나 뽑아주셨어요 어 많이 움직이더라 그치 팔 이렇게 움직이는거 같았어 얼음팔 계속 아 아 아 아 아 아 성별이 뭔가 같은데 여자에게 왜 네 초음파 하는데 별로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았어 아니 뭐 여자면은 여자면은 안 움직이라는거겠나 그래도 비교적 함한거지 아 뭔소리야 아니야 그리고 다리 사이로 고추가 없었어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아 아 이거는 50% 이상 여자애다 나는 초음파 마치고 어 둘다 이제 오전에 뺏고 그리고 점심같이 먹고 그리고 오후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킹스턴은 KGH라는 그 병원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호텔듀라는 큰 병원이 두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크 온타리오가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아기 건강하다 그치 잘있네 난 심장소리 또 듣고 싶었거든 어 안 들려줌 근데 안 들려줌 약간 내가 떠봤어 좀 심장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난 맨 처음에 초음파 했을 때 심장소리 듣고 눈물 나왔잖아 아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구나 근데 난 아직도 잘 안 믿겨 배가 치워나와 많이 치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근데 많이 컸다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의 풀바디지 어 풀바디야 거의 발가락 손가락 다 입고 소랑 소랑 버미셀리 점심으로 먹습니다 오전에 출근하니까 엄청 좋다 엄청 좋지 와 깜내진다 그래 다음 다음 초음파는 좀 나중에겠지 20년쯤 할거 아마? 20년쯤? 아마 저번에 왔을 때 맛을 좀 많이 못 느꼈잖아 응 입이 텁텁해가지고 응 여기 킹턴에 새로 생긴 아침에 여기 킹턴에 새로 생긴 아침에 여기 킹턴에 새로 생긴 아침에 우리 뭐하러 왔어 이제? 아 잔향 마거라 퇴근하고 회사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라기 보다는 그냥 저녁식사 있어서 다운타운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가볼까? 여기 트리 오 저기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자 올리베아 라면 아 올리베아 총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회사 사람들끼리 그리고 회사 배우자들끼리 와가지고 저녁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참고ést ля 한글자막 by 한효정